미국민 성밀생활고가 여전히 심각해 4차 현금지원이 철실하다는 압박에 바이든 민주당이 구체적인 지급 방식으로 경제 상황과 연계해 자동으로 지급하고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중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채무위원에는 이 자동 안정화 장치를 제안한 싱크탱크 경제안전 프로젝트로부터 브리핑을 듣고 본격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행정부와 의회에 브리핑했던 애덤 루빈 국장은 밝혔습니다. 루빈 국장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상원이 이 방안이 매우 스마트한 정책이고 정치적으로도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바이든 인프라 플랜의 최종안에 포함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안은 빈곤율과 실업률 등 경제 상황과 연계해 이 지표들이 급등하면 1차부터 3차 때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자동으로 현금 지원 부양 체크가 발급돼 제공됩니다. 역으로 빈곤율과 실업률이 하락하면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과 서민 근로계층으로 좁혀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동 지급 횟수가 중요한데 미국민들이 3차 현금 지원금을 받고 두세 달 버틸 것으로 답한 조사 결과를 감안해 매달보다는 분기별 현금 지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빈곤율과 실업률을 점검해 회복됐을 경우 연소득 개인 4만이나 5만 달러, 부부 8만이나 10만 달러 이하로 낮추는 등 지급 대상을 축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 안정화 조치안을 바이든 행정부와 상원재문위에 브리핑한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애덤 루빈 국장은 현금 지원액은 최소 1,000달러 이상으로 해야 하며 1차 때 1,200달러 또는 2차와 3차를 합한 2,000달러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루빈 국장은 출발 금액보다 횟수, 관격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매달 연속 지급이 힘들 경우 두세 달에 한 번씩 정기로 지급하며 지급 대상과 지원액만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절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배합관과 민주당 상원에서 막후 조율을 주도하고 있는 카멜라 헤리스포 대통령과 론 와이든 상원 채무위원장이 매달 2,000달러씩의 연속 지원을 앞장서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대안으로 채택해 6월부터 8월 사이에 확정할 바이든 인프라 프렌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